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정책 토론회죠.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.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발하고 있고 또 최고위원인 저도 반발하고 있는데 권한이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일단 당 최고위에서도 정책 토론회 자체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. 당 내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지사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이 토론회 논란 글쎄요.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. 너무 좀 일방적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요. 경준이가 사실 준비하는 거예요. 경선준비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경준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의견이 좀 충돌되는 모습이에요.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. 물론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경준이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걸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면 후보들이 너무 많잖아요. 열 몇 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일정도 있고 이런 가지가 있으니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100% 합의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런 의견 청취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다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컨 그건 후보들 입장에서 마음 상할 수 있다. 그리고 후보들의 일정이나 준비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만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지금 들어보니까 교수님도 좀 대선 주자들과 당내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준석 대표가 기울을 기울였으면 좋겠다. 백승훈 변호사님도 본인이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. 전재현 변호사님도 일일이 다 대응하고 당대표가 휴가 갔는데 그렇게 나섰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런 것을 모를 리 없겠는데 이준석 대표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? 지금 앞으로. 바뀌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지금 이 토론회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냐면 다음 주입니다. 다음 주예요. 원래 윤석열 전 총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들어와라 그랬나요? 8월 말에 버스 떠난다 그랬죠. 그런데 지금 8월 말 전이에요. 8월 말 전이니까 8월 말에 들어왔으면 안 해도 되는 토론회입니다. 그렇게 쉽게 말하면. 그리고 이 토론회라는 거 지금 다음 주에 하면 누가 제일 잘할까요? 원래 대선 준비했던 분들이 잘하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하고 세관 겪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후보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탈의 논의하고 일정을 제대로 다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준석 대표 어떻게 대응할지 이 점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.